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케이. 답답해. 좀 빨리. 다 쐈어. 아 나 놓고 온 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아 더워. 더워더워더워더워.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 어 어떡해 쫄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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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워 머리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향수를 왜 뿌려 간다 간다 담배 참아? 아 오케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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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자 머리 머리 이상하지 않나? 형들 어? 오늘 좀 컨디션 안좋아 어 티쿨 어떻게 가 티쿨 오바야 가고있어 맨날 지각이네 아니 지금 1분 먼저 나가긴 나가있었어야 되는데 도착했어? 안 도착했을 거 아니야 도착 안했지 아 맞다 방지 잠깐만 도시락이 어 도착해서 기다리는 중이라고? 아 거짓말하지마 도착한지 10분 남았다고? 헤헤 잠깐만 잠깐만 됐다 됐다 도착 안했어 안했어 아 이거 왜 그니까 뭐야 왜 그거 하라고 했냐고 왜 케첩 넣으라고 했냐고 죄송해 아 알았어 알았어 갈게 지금 농담이야 농담 잠깐만 안킨 거 같은데 네 야 이게 야 이 사람이 그 사람? 야 어? 아니 그 사람 우리가 생각한 그 사람은 아니지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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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마지막이라고? 왜? 추워서 떨고 있다고? 아 또 오빠 좀 하지마 진짜 아니야 아니야 나는 가까워 어? 켰네? 세경님? 나 모바일 처음 보는 거 같은데 어? 도착했네? 에이 비슷하게 도착하지 않을까 아 아 잠깐 아 충전해야 돼 충전 빨리 해 됐다 왜 이렇게 신호가 진짜 버릇네 오늘따라 남대문 안잡고 졌어 이별을 구할 뻔했다 왜 빠졌지 왜 빨리 죽어 시너 와 씩씩해 형님 천사생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나이샤 목소리가 안나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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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왔네 어 10분까지 집에 간대 와 진짜 신호 여기 한 5분이네 진짜 5분 걸렸네 여기서 오이씨 아니 왜 나 차 왜 타고 온거야 차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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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어 저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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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또 왜 섰어 아 진짜 아 아 아 아 아 나 여기 돌안부 여기 돌안부판이라 못 뛰어 못 뛰어 못 뛰어 못 뛰어 못 뛰어 아 신호 무지개겠네 나 봤어? 응? 장식 아 가 간다고?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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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나 몰라 그거 필요 없어 아! 안녕하세요 어 커피? 어 뭐야? 안녕하세요 네 상태하시면 안좋죠 뜨거운데? 아 그래요? 아 그래 얼굴은 뜨거운데요 잠깐? 아 네네네 아 네 아 네 뭐해요? 남부님 미숫가루 좋아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어 미숫가루 왜요? 본인은 안사왔어요? 네 저는 왜 안사왔어요? 저 교초부님 어 어 근데 이게 미숫가루가 아니에요 미숫가루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어 괜찮아요 어 향이 좋다 일단 이거 네 아 저 제가 타드릴게요 어 뭐 타고 왔어요? 저 택시 타고 왔어요 택시요? 어 일단 물물교환하는 네 이거 지금 드시고 아 지금 먹을게요 네 이거요? 이거요 먹어요? 여기서 뭐 여기서 먹어요? 네 여기서 먹어요? 어? 여기서? 좀 걸을까요? 걷자구요? 무겁겠네 이거 무겁겠네요 네? 아니 잠깐만 주세요 주세요 아니 괜찮아요 남순님께 네? 어 어 어디 쪽 서있 어 어 근데 어떻게 생각보다 빨리 전 여기에요 아니 도시락을 빨리 두고 만들고 싶은데요 아 도시락이요? 네 아 그렇죠 어 어 아 미리 만들어 이렇게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잠을 못 자세요 어 뭐에요? 어 네 어 어 어렸어요? 드셔보실래요? 네 맛있는데 맛있어요? 그래요? 네 제가 원래 미숫가루 사려고 했는데 없다고 그래가지고 어 별로 맛 모르겠는데 그거 없다고 맛있어 먹다보니? 응 이쪽으로 가면 어 이쪽으로 걸으실래요? 오측으로? 아니 아니요 이쪽으로 떨리면 떨리네 저 한 분 저 한 분도 못 봤었어요? 남순님 그때 시상식 때 시상식 때 그냥 장밥으로 오고 나무 나무 아 나 손이야 3단? 3단이요 3단이요 네 3단 3단? 뭐지? 처음 써봤어요 진짜요? 태어나서 진짜 진짜 처음 써봤어요 안녕하세요 네 남순님 실물 너무 잘생겼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에이 거짓말 진짜 근데 막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막 한 분도? 막 내가 막 막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요? 아니 통장 도시락 조금만 옆으로 가봤는데 제가 나무인거 나무인거 아 아 여긴 뭐 남순이 집 어딘지 알아요 아 알아요? 네 차가 차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하지? 아 누가 태어나주신 거예요? 아 예 친구가 네 몇 시에 일어났어요? 이거 이거? 많이 불편해 보이는데 정말 지금 엑스랜드 근데 남순이 목소보다 좀 약간 걸걸 아니 이게 지금 갔어요 지금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났거든요 지금까지 안 됐어요 게임하시다가 네 아니 배그 안해요? 아니요 아니 저는 오늘 연락이 없으시길래 오늘까지 안 만났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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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만 시간만 이제 10시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시간만 10시로 하고 아니 도저히 못 일어나겠는 거야 아니 도저히 못 일어나겠는 거야 아니 도저히 못 일어나겠는 게 아니라 도저히 10시까지는 안 되겠는 거야 한번 부탁을 드려 좀 네 만나니까 잘해요 네? 만난지요 아 진짜요? 네 네 네 이쪽으로 걸을까요? 아니 아니요 그래? 앉아 있을 데 없나? 여기? 네? 어 네 저거 좋네요 어? 아 와 씨 이 동네 진짜 방송 하다 왔죠? 네 방송 하다 왔죠? 네 방송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쵸? 아니요 뭐 하시겠습니까? 뭐? 여기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뭐 귓바닥에서 뭐 하겠습니까? 이거요? 맛있는데요? 맛있는데요? 좀 드실래요? 아 깜짝이야 아 집이 아 불타하지 마세요 네 앉아 있을 데가 없나? 아 진짜 여기 짜증난다 진짜 여기 짜증난다 진짜 아니 아니 차 오니까 아니 마쁜데 양살이 가득 들라니까 아 공원 없나 공원? 공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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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 없나 여기 잠깐만 공원이 없나? 야 이 호동물 공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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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형공? 아 노형공은 좀 커피숍 보는 커피숍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자, 걷다 있으면 앉을게요 날씨도 좋은데, 그렇죠? 춥다 그랬다던데? 아닙니다, 더운데 지금? 그럼 어떻게 좀... 간지난다 뭔가 우리 오늘 옷이... 그러게요, 비슷하네요 진짜 너무 빨라서 이길 수가 없어 아닙니다 방송은 하죠, 오늘도? 네 해야 되는데 무슨 뭐 또... 시험 많이 잡아보면 안 되죠 사장님, 여기 뭐 앉아있을 데 없어요? 공원 같은 데 없어요? 저 실물이 진짜 이쁘네요 말씀해주시면 저 실물 훨씬 많아요 아,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처음 봐요? 그때 시장 때 잠깐 봤어요 잠깐이요? 네 언제 15년도인가? 응, 지금 15년도 되게 오래됐네 나는 그때 되게 그 실루엣만 봤거든요, 실루엣? 그쵸, 저 멀리서 보셨죠 실루엣? 오, 실루엣 보고 와... 이랬었는데 와... 이랬었는데 오, 진짜요 그때랑 약간 좀... 안 나갔어 네? 그때부터 살이 쪄서... 이게 찐 거예요? 네 더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안 돼 진짜? 나는 그렇게 안 돼 말은 천천히 놀게요 아, 말이요? 말 편하게 하세요 네? 말 편하게... 말 편하게 할까? 아니요? 왜? 어? 아니요, 좀만 더 이따가 놓쳐 아, 왜? 너도... 아니래, 거리두시는 거야 아니, 거리두는 건 아니고 뭐지? 아니, 거리두는 건 아니고 뭐... 반말하면은 욕튀기 생겨가지고 무슨 특이요? 욕튀 아, 욕튀? 욕 싫어... 욕 싫어할 거 같은데 욕 잘 안 해 잘 안 하면 한다는 거네? 아니, 안 해 아니, 안 해 아니, 안 해? 정말 화날 때 새끼야 정도 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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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형 혈액형이요? 오형 오형 오형? 오형 좋지 남순이 형이요 저 B형이요 B형이요? 오형 여자랑 각기 잘 맞던데 어떻게 알아? 잘 맞는지? 네? 잘 맞는지 어떻게... 느낌상? 아, 느낌상? 잘 맞춰던 건 아니고? 뭐, 누구 잘 맞는 혈액형이 있었어요? 아, 나는 잘 모르겠어요 3분만, 5분만 앉아 있을 때 없나 제자리네 아, 여기가 앉을 데가 없네 여기가 이 동네가 지금 진짜 앉을 데가 없네 지금 진짜 앉을 데가 없네 저기에 앉을까요? 도시락 뜨끈뜨끈해요 아, 맞다 도시락 뜨끈뜨끈해요 막 샀어요 아, 막 샀다고요? 네 아까 보니까 포켓볼도 만드시고 보시던데 그거... 동선이라도 동선? 그거 그거 포켓몬스터 포켓볼 한가운데 한가운데 못 가요 한가운데 못 가요 여기 여기서 어둑진 침한테 보시는 거예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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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 이건 왜 이거 이거 너무 높은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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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노상인데 이거? 하하 아니, 괜찮아요. 네? 아, 괜찮아. 에이. 괜찮은데? 괜찮아요. 차가... 아이고, 여기. 아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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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고등학생 같나? 차를 가지고, 차? 차 있어요? 없네, 차가. 진짜 애기, 애기가 생겼다. 피곤하시겠다. 아니야, 안 피곤해. 밥을 먹으면서 가지고. 태워지는 거예요? 아니, 잡고 있어. 여기 병사가 있어가지고. 정신 차려야 하는데, 뭐지? 아, 옆에 좀 앉을게. 부담스럽겠네. 부담스럽겠네. 아닌가? 아, 옆에 좀 앉아있어. 아, 옆에 좀 앉아있어. 아, 옆에 좀 앉아있어. 아, 옆에 좀 앉아있어. 영화보는 거 좋아해? 좋아하세요? 영화? 네. 영화관에는 잘 안 가고, 그냥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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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통. 네. 통. 아, 통. 아, 여기 테이프를 붙여오셨구나. 되게 센스있다. 저 이거 떨어질까봐 계속 잡고 있었는데. 한 번 봐. 봐도 돼? 여기서요? 아니, 집에 가서 봐도 돼. 여기가 뜨거운데? 데프 먹어야 돼. 야, 거기 기둥 진짜 여기. 어허? 아. 어허. 어허. 약간 기둥자리. 어허. 어허. 이거 어떻게 찾아올게. 아, 차. 밖이 좋은데. 몇 시까지 가야되죠? 어? 어허. 턱선이 진짜 예쁜거 같아요. 아허. 어허. 약물. 아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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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아허. 졸리죠 남순님? 네? 아니요? 안 졸려? 네 하나도 안 졸려 아 나 취미 왜 일어나 했더니 여기 멀쩡 아 나 시간이 안되면 어떡하냐 어? 뭐 운동 잘하는 거 있어요? 있어요? 운동이요? 요즘에 스쿼트 하고 있어요 남순님 스쿼트 몇 개예요? 스쿼트요? 만 2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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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100.. 와 엄청 많이 하시네 200개 정도? 저.. 저.. 거짓말이 하는데? 네? 나도 근처까지 데려와드릴까요? 근처요? 네 어.. 아니요 괜찮아요 아 무거울까봐? 안 무거워? 응 아 무거울까봐? 안 무거워? 응 응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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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택시 타야 되죠? 네네네 또 택시 타야 되죠? 네네네 또 택시 타야 되죠? 네네네 택시 타고 가면 돼 이게. 언제 줄 거예요 도시락을? 도시락이요? 이거? 아 이거 포장 언제 말라고? 도시락이 어디있었지? 미 사고 있었어 날 죽네 아 진짜 동안 열매를 먹었나 내가 못 박았니 갈까요? 저기로 한 번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건 되게 초동초롱하다 네? 이거 잠깐만 못 잤어 싫어하는 게 뭐예요? 싫어하는 거요? 네 뭐 남자한테? 남자한테 싫어하는 거? 아 싫어하는 거는 좋아하는 사람은 예의 있는 사람 나야 나야 핸드폰 아까 셀카봉 없이 들고 왔죠? 네 없어요 셀카봉? 네 없어요 가져가요 이거 아니에요 야방 아예 안 해요? 야방 속이에요 게임 안 좋아해요? 게임이요? 컴퓨터 게임은 제가 잘 못해요 저 인도로 하는 거 보셨잖아요 배 발랐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방송은 그 막 침도 과감하게 추고 하던 요즘에는 왜 안 아니 요즘에도 차요 그래요? 치긴 차요 좀 더 과감했잖아 전화가 아 예전에? 응 다 내려놨지 아 이게 본 성격이에요? 지금이요? 응 네 레알마드리드 팬이에요 진짜요? 네 호널두 등번호는? 호널두 등번호요? 네 호널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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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셔 이거 유튜브 걸어 여기다 걸어다 거기다 3 아니에요 7번 7번? 뭐야 여기다 말해줬지 말해줬죠? 내가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말한 거지 말해준 거 같은데? 아니에요 근데 날도 팬이에요 날도 팬 진짜? 날도 형 조심히 열어주세요 네 남성이 그게 매너있다 다 하나하나 다 신경 써주자 아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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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장르 뭐 좋아해요? 하하하 영화 장래요? 액션 액션? 누아라? 응 영화 재밌는거 많이 나왔다던데 요즘에요? 네 영화 뭐 나오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아 그 뭐지? 이종숙 나오는거 있다던데 아 킹스맨 맞고 킹스맨 재밌을 거 같아 킹스맨? 볼까요? 지금요? 다음에? 지금 볼까요? 다음엔 보나요? 응? 다음엔 보나요? 네? 네? å っていう 어디 слово 왔어요? 어 여기 27일날 영화 나온다던데? 네? 27일날? 내가.. 도마주하지 마시지 연예인 고자증만 있나봐 진짜 남부야 이거 진짜 작다 이거 작네요 비율이 좀 5조인 것 같아요 진짜 비율이 5조에요 비율이 5조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유사해 줄 것 같죠? 멋있네요 비율이 5조인 것 같아요 다 먹었다 맛있네 이거 밀크찌에요 밀크찌? 고야 밀크찌 비율이 5조인 것 같아요 이거 좋아하는거에요? 네 맨날 이거 먹어요? 사주 먹어요 사주 먹어요? 사주 먹어요 재해 Hollwood 다 먹 Myth date 여러 가지 조mania 성신 여자 손 도게 находится 지냈어 여기서 감사합니다 적ration 이거 약간 쌍꺼풀이 있는데도 없는데 그런 눈을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생겼네요. 템에서도 약간 좀.. 뭐라야되지? 쌍꺼풀이 좀 많이 나오는.. 어? 가는? 택시가? 다음차 탐배 쌍꺼풀 네, 속쌍꺼풀 쌍꺼풀 있는 남자죠? 없는 남자죠? 눈이 작아졌는데? 눈 작았었네 아니, 옛날에 눈 작았었는데, 진짜. 아, 근데 남중은 너무 죽었던데? 가지도 않고 사버리네 다른거에요?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와서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저 그 도착하면 툭 주세요 아니라고 방송 방송해 방송한다고 뭐 아 데려다주는 거 부담스러워 한다니까 아 실제로 방송 무슨 방송 켜놓고 무슨 몰라 진짜 아이고 방송하시라고 어 일은 일 딱 일 딱 하시고 따로 뵙죠 이렇게 딱 어 영화 한번 딱 보죠 이렇게 했었어야 돼 아 살이 더 쪄야 될 거 살 더 쪄야 될 거 같은데 내가 볼 땐 세윤이 살 더 쪄야 될 거 같아 진짜 서른 살 안 같아 서른이 없어 나 이제 가만 쓸 수도 있어 더 어린데 높게 높게 아이 좋네 여기 여기 여긴데 아 띠바 여기 사람들 많이 지나잖아 아니 공원 하나가 없어 여기 아 진짜 아 아 약힘은 약힘은 아 집값 방송 해야지 아 좀 잠 좀 자고 만날걸 아 아 되게 많이 걸어왔네 생각보다 아 여기서 앉아 있었지 앉아 앉아 볼까 아 앉는 데가 없었어 진짜 앉는 데가 없었어 아 다리 아파서 그러지 계속 걸어다니 아 밟두산 아니야 무성스런 좀 그래 방송 키고 안 가시지 야방으로 잠깐의 오븐이 점수를 깎았을 수도 있어 나 어리버리가 아니라 원래 이런 거야 뭘 잘 모르네 처음 봤어 처음 난 진짜 이게 꿈이라고? 아쉬운 게 좋은 거야 뭐라고? 축구예요? 축구? 축구? 아니 웃음이 나오는 거 없지 그러면 축구 한다고? 지금? 축구 공부야 축구 공부야 아니 축구를 근데 축구를 왜 축구 좋아하기 힘든데 아니 축구 좋아하기 힘든 게 아니라 되게 광팽이네 광팽 정도 되게 힘든데 되게 어두운 데로 와가지고 어둡네요 여기 뭐 무슨 경기 있지 않았어? 경기? 아니 그래요 왜 무슨 말인지 아시죠? 호날두 7번 좋았다 내일 레알 경기 있다고? 여기 있다고요? 나 걷는데 여기 숨이 차 낮이 한 1000미터 걸었어 1000미터 1키로 2키로 걸었다 2키로 뭔가 파밍해야 될 것만 같은 기분이 아 나 배그 진짜 족같이 잘 만들었어 진짜 아 영화 한 편 보고 싶네 나 근데 오늘 나 실력 좀 늘었어 실력이 좀 늘었어 나 오늘이 아니라 실력이 좀 는 것 같아 낮에 낮밤순 본 사람만 알걸? 확실히 6일 됐나? 6일차가? 6일차랑은 완전 틀려 난 2주되면은 지금 블랙워크 바르고 있을 것 같아 진짜 만시이가 좋은 스승이 됐었어 다일날 치킨 에브바이달 치킨 치킨 존나 두 번 먹었다고 2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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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머리가 좀 맨 것 같아 야 머리 잘못 만졌어 사실 머리를 만지고 30분 정도 졸았어 의자에서 진짜 그렇게 졸릴 수가 없더라 내가 어제 새벽 오늘 새벽 3시에 깼으니까 잠을 새벽 3시에 깨서 새벽 3시에 깨서 배그를 오후 7시까지 했지 오후 7시까지 했으니까 그리고 잠 안 됐습니다 그리고 잠 안 됐습니다 14시가 됐지 14시가 됐지 다음에 깐수놀 가자 참깨 건너자 2컴이 세팅이 됐는데 그게 완벽하게 안 됐어 지금 연결 화질 나오나 안 나오나 보고 옮길 거 안 옮길 거 옮기고 그거 되면은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일단 근데 확실한 세팅이 된 거야 이게 뭐가 좀 뭐 모니터랑 이런 거 한번 바꿔야 돼가지고 근데 일단은 지금 보이는 라디오 컨텐츠 할 정신은 아니야 확실히 형들 지금 내 정신에 보이는 라디오 할 정신은 아니고 투컴 그거 돼 있는 상태에서 투컴 돌려가지고 배그 되면은 배그 하는 거고 진짜 내가 짜기 싫어서 보이는 라디오 컨텐츠 안 짜온 게 아니라 나 나 오늘 잠을 배그를 일곱시까지 하는 내 사동인데 어 캠비 하든가 아니 그건 좀 코인을 나도 해야지 만나고 온 거 맞지 지금 안 만나 온 거 같은데 지금 짧았다 너무 이제 하나 하나 둘 셋 셋 셋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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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들어 팬장품 연휴 고차려해 겁나 어이가 없어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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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졸음이 확 벌려오네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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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할지. 배가 할지 안할지 모르겠어 빡! 눈 씨빨개 쭈잠 집에 들어갔네 참깨 빡! 빡! 방사 안 들어갔어? 안 틀어놨네 일단 방송 틀게 넘어오세요 PC로 안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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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됴